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인멘트입니다. 네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? 효성 TNC. 효성 TNC요? 네. 네.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? 377,000원의 7%요. 어, 377,000원? 네. 어, 이거 조금 오래 되셨네요, 그래도? 네, 좀 됐어요. 음. 아, 조금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물렸어요. 아, 그러세요? 아, 그러면 사셨을 때는 조금 수익이 나셨다가 밑으로 빠진 거구나. 아, 수익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계속. 아, 이 종목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? 네, 뭐 섬유 쪽으로. 네, 탄소섬유 쪽. 그러니까 스판덱스라고 우리 뭐 예를 들어 옷감으로 따지면 이거 스판들어가지고 막 쭉쭉 늘어나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, 이 회사가. 네네. 그래서 효성 TNC는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효성 그룹주들 중에서 뭐 효성 TNC,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약간 그 소재 쪽 애들은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, 시청자님. 혹시 이 종목을 조금 추가 메소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? 네네. 음. 저는 추가 메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 종목. 아, 그래요? 네. 좀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추가 메소 한 27, 8만 원까지 오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. 어, 뭐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이게 종목,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들어오는 수급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되게 좋거든요, 이 종목 자체가. 네네.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이 주도해서 들어오고 있고,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코스피 시장 엄청나게 매도한다, 매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만큼은 좀 사고 있는 거 보이세요? 네네네. 네. 그런 거 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30만 원 정도 라인에서는 거의 지금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28만 원 정도 추가 메소 할까 생각하고. 28만 원? 네. 아, 뭐 그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주가는 당장 30만 원대부터 갑자기 이때부터 쭉쭉쭉쭉쭉쭉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. 네. 지금 뭐 배열이라든지 뭐 입형선 봤을 때 뭐 장기 입형선이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스판덱스 쪽하고 뭐 효성 쪽에 약간 소재 쪽, 그 다음에 섬유 쪽 이쪽은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섬유 의복, 그 소재, 그 다음에 그런 섬유 의복을 만드는 이런 재료들은 겨울로 가면 갈수록 솔직히 조금 성수기는 성수기예요. 왜냐면은 겨울옷이 여름옷보다 좀 비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겨울 쪽에는 조금 더 성수기라고 보여지고 물론 뭐 지금 이번 겨울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뭐 근데 여름에도 엄청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도 또 엄청 추워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. 지금 가을도 거의 건너뛰고 오늘 아침에도 엄청 추워졌다시피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가에서 추가 메소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네.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?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. 지금 37만 7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추가 메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종목은. 아, 그래요? 그래서 한 37만 원, 38만 원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, 시청자님. 그러면 올해 안에는 갈까요? 어, 저는 갈 것 같아요.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, 저는. 아, 아우, 아우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감사합니다. 이거 추가 메소 의견 드릴게요. 네, 네.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